서준아, 오늘 어디 간다고? 서준아스 뮤지엄! 칠덴스 뮤지엄 아니야. 실내 수영장이 있는 리조트에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짐을 쌌습니다. 누가 보면은 한 3박 4일 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1박 2일이고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미국에 와서 첫 1박을 하는 여행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적지가 어디죠? 펜실베니아... 뭐였는데? 후코노. 후코노 빌리지. 리조트 같은데 라고 들었어요. 지인분이 이제 1배드를 예약을 했었는데 2배드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불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 와서 처음 이제 여행을 하는 거고 1박도 처음 해보는데 기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요기에요. 여기. 골프, 스키, 눈썰매 뭐 다 있는데 저희는 시간이 1박 2일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는 수영만 하고 먹고 놀고 가기로 했지요. 아, 요. 아, 이런 식으로 했네.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한국에 굉장히 큰 펜션. 하나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리조트에 도착을 합니다. 잘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숙소에 도착했고요 여기 이 집이에요. 요즘 땅 공간이 좀 생겼는데 생겼어. 어, 카드가 필요하지. 아,ıyorlar. 구맨이에요. 깐을. 아이, 알겠다. 물량이. 어, 우리가 못했다고. 아, 완벽해요. 봐봤다, 봤다. 조심하세요 재산이 언제 뒤에서 폭탄 테러가 터질 줄 아니 재산이 요것만 막으면 돼 요것만 요것만 사소하면 돼 한국에서 이런 불판이 다 있는데 미국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게 잘 없어요 개인이 다 가져 나와야 되나? 대체로 미국에서는 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파는구나 네 이런 거 많이 파는 이런 산지역이나 우면 바꿔서 궁금해? 금방 붙네 이거 직하고 있네 이건 내가 이걸 사서 그러지 스픽이 짧은 거로 굽고 있다고 생각해봐 불바로 앞뒤 손이 마치 메이요 이거는 소세지야 아직 마시멜로는 아니야 오 불이 센데? 괜찮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따뜻하네 아니 근데 환기 체험하는 사람처럼 왜 그러고 있냐 거기 안에서는 따뜻한 바람과 이 불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불이 센데 내가 불이 센데 위에다 올려 금방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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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누구꺼야 누구꺼 오! 오! 쳐버렸다 아니 이게 안보여 이게 이것은지 이것은지 마칸진 재밌어? 캠핑이야? 이게 캠핑이야 오! 오 조심조심 잘 구웠다고 생각했는데 네 없어 없어? 그냥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이게 아까 마시멜로 구웠던 걸로 이렇게 만들어 초코랑 마시멜로랑 어떤 사이즈죠? 시아야 콜라 이거 진짜 기가 막퍼네 달달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맛이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베이크포테일 샹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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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됐다 잘했다 빨리 너는 웃기만 하고 먹진 않아 안 먹어 그럼 또 가서 구워요 너 졸릴 거라 졸려 벌써 졸려? 아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베이크포테일 베이크포테일 베이크해서 베이크포테일 오 인생 첫 베이크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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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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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하면서 이거 봐 치즈 하임아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먹을래? 이것도 드디어 맥앤치즈도 맛을 보세요 아 맞다 이거는 맥 맥앤치즈 맥앤치즈 이게 맥이야? 마카로니 맥앤치즈 식어도 근데 괜찮지 아직? 어 맛있어 이게 똑같은 치즈인거에요? 아 그거는 여러가지 치즈가 다 들어갔어요 아 요알못 네 그게 다른 치즈는거고 맛이 치즈맛이 달라 나 그건 알게 여기는 입도 막입이라 뭘 줘도 다 맛이 달라 아까 주울래요? 코리아는 치즈를 너무 스위트해서 어 근데 다른 데는 치즈가 이 맛이에요 고소한 맛 맞아 근데 나는 코리아 치즈맛 잘 안맞아요 왜? 난 더 사울티한거 좋아해요 오오 이게 아까전에 나가서 구운 소세지인데 뭘 고른 이래도 진짜 맛있습니다 불맛 진짜 불맛이 나네 네 너 불맛 뭔지 알아? 네 넌 삼촌 유튜브에 나와도 돼? 네 오케이 삼촌 유튜브에 입기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 아빠랑 어렸어요? 불멍하죠 불멍 네 너 불멍이 뭔지 알아? 네 이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포코노가 산이름이에요 포코노 산 주변으로 요즘 이렇게 펜션타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만 있는게 아니라 또 차 타고 가면 기숙이 가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우스들이 여기 숙소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숙소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 숙소가 이렇게 돼 있구요 요 두 번째 집입니다 카드로 되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현관 바로 옆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세안 세면대랑 토일렛이 있고 여기 옆에 바로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신발을 놓고 내려가는 지하는 아니고 내려가면 1층이에요 내려오면 이렇게 건조대랑 스태셀도 잘 되겠습니다 여기가 메인 룸 여기가 메인 룸 우리 아이들이 짜잔 짜잔 아직 우리 트리오가 자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밖에서 그릴같은 거 꼽고 있을 거예요 그릴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릴이 지대에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하준 굿모닝 굿모닝 하준 인사해줄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화장실이 방마다 하나씩 달려있어요 어디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샤워장 샤워장이 되어있고 전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수영장 안가서 사실 여기 편하면 더블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그냥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 방마다 TV는 다 있어요 그리고 상도 다 있고 뷰는 호수뷰도 있고 여러 가지 뷰가 있대요 여기는 침대 이렇게 있고 아 화장실이 따로 있다고 해서 난 몰랐는데 이렇게 따로 나가서 일로 나가면 되네 장관아 장관아내 내가 들어올까봐 그렇지 아 그리고 여기가 창이 커서 밝아 혹시 비디오 하고 있어요? 요리하시는 한 모자리 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어 저희 식사담관과 추진위원장 보시면 뷰가 굉장히 좋죠 3뷰 저희 어저께 불벙 그리고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 공간이 바로 복층이 하나 더 있어요 복층에 또 침대가 있어서 한번 가보면 보통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은 이 위층으로 보내서 재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 처음 올라와 봤는데 아 침대가 두 개구나 이렇게 침대가 두 개가 있어서 어우 굉장히 잘 돼 있네 어린 애들은 여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숙소마다 이게 달라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숙소는 또 이게 있어서 그래서 세 가정 정도는 여기 와서 지내는데 큰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또 천장에 창들이 이렇게 잘 뜨여 있어서 아주 밝아요 내부가 저희 숙소는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침을 먹고 수영장을 가려고 합니다 저희 애들이 수영에 아주 환장을 하고 있어서 공간이 커서 여기는 웬만하면 다 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하산아 하산아 일어나 10시다 10시 너네 아주 어제 12시 넘도록 신나게 놀아가지고 우리 아침 먹고 수영장 가야지 하산아 인사해 굿모닝 코파 굿모닝 우와 보면은 밤새 바람이 심하게 들었었는데 나무가 아주 집으로 쓰러지면서 집이 파손됐어요 와 내가 집 사는데 내 집에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수리비 얼마야 저희는 이렇게 오늘 또 수영장을 갑니다 왜 울어 월호구르그를 안 갖고 와서 지금 월호구르그를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와 여기 이렇게 날씨 좋으면 어드벤처 이게 어드벤처라고 하죠? 어드벤처 여기가 바로 수영장입니다 여기는 실내 수영장도 뭔가 집처럼 돼 있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은 먼저 찍어주세요 먼저 찍어주세요 어 어 어 나도 바람이랑 하겠다 나도 바람이랑 하겠다 소영이 재밌어? 여기는 워더파크라기 보다는 사실 이제 그냥 인도어풀이죠 아빠가 대해엄하고 걸어오는 거야? 수영하는 거야? 현실의 하루베가 이렇게 애들아 이리 가까워가지고 자, 마지막은 사우나인가요? 뜨거워 뜨거워 와 이거 짜장면이 진짜 어저 투구해온 짜장면 같은데요 이거? 소금만 좀 넣어줄게 소금만 넣어줄게 찬양 맛있어? 짜장면 맛있어? 맛이 너무 사워해요 재밌었어? 여행와서? 너네 그럼 다음에 여행 안올거야? 아니, 장난이야 좋았어 좋았어 장난이었어 하이밀랜 왜? 집에 안간다고 여기 살겠다고 아 살겠다 굳이 퍼진 다 놀아요 굳이 친구야 오늘 저희 이렇게 1박 2일 아주 알차고 재밌게 보겠습니다 수영장을 두 번이나 갔어요 애들이 여기 살겠다고 집에 안가고 살겠다고 아주 난리를 부려가지고 하이는 지금 많이 삐져있는 세이바이 하죠 세이바이 마이마이 원한 한국의 키즈 야 아 사실은 오늘이 오늘의 하루가 아무리 처음인 것 같은데 싸래